1년이 됐잖아요. 간단하게 먼저 평가를 해 주신다면 대학 학점으로 평가를 해볼까요? F학점이랄까? F학점. 사실은 민생이 매우 부족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서로 소통이 부족했고 정치가 실종된 그런 1년이었다. 그리고 경제는 사실 포기한 그런 1년이었느냐. 그리고 외교 안보에 많이 치중을 했지만 균형이 흔들려 버린 그런 한 해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민심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좀 이렇게 국민께 알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야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데도 자꾸 부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 어떤 국어 테스트를 한다든지 듣기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니까 오히려 불신이 쌓여져 있는 거 아닌가. 청와대를 옮기면서 용산을 옮기면서 소통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불통이 돼버린 그런 1년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최용도 의원께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불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를 들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가짜뉴스로 비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듯이 회사 사장이 사원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죠. 책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물론 숫자는 많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거의 정책적인 협의가 한마디도 사실 야당 대표도 만나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은 정치의 실종시였다. 실종시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